음료수, 시원한 거 줄까? 따뜻한 거 줄까? 시원한 거. 오케이. 귤 과자. 아, 불안해. 뭔가 따뜻한 걸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. 당당히 말해요. 없어요? 저예요. 없어요? 저예요. 그치? 저예요. 그치? 저예요. 보고 말한 거예요. 따뜻한 거 한 명? 네. 네. 그러면 내가 저세상에 귤을 갖고 와. 거기에 그냥 가득 갖고 오면 될 거 같아. 잘 먹어야지. 춰차! 춰차? 춰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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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민박객들이 겨울이니까. 잘 먹고 푹 자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으니까 니네 밥은 먹었니? 점심? 네 이제 먹으려고 여기 앞에 돈가스... 거시기 열었어? 확실히 좀 물어봐 그러면 꼭 먹자 해보라고 먹고 가야지 배고파가지고 어떡해 나다 나다 아니 벌써 귤이 나오사니 자 주스 감사합니다 주스 우리 직원이 또 주스 웰컴 드링크를 해놨어 천천히 마셔주세요 막 푸는데 막 어디 갈 데도 없고 막 그런데 괜히 막 그러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 지금 다섯 명 가능하다고 하니까 얼른 가면 되겠다 얼른 가서 다리가 좀 조심해 비례 눈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조심히 다녀와 신발이나 저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빠 오빠 내 애를 데리고 갔다 올게 그러면은 내가 장을 보고 올게 뭐 살지 가면서 적으면 되겠지? 제가 적을게요 그래? 네 또 필요한 건 없어? 여기야? 저건 전복 전복 쌀 흰쌀 라면 없다 그렇지? 혹시 모르니까 라면 신발 쓰레빵 어 일단 그게 다야 바깥 쓰레빵 갔다 와 바둑 컨셉으로 갔다 와 갔다 올게 잘 잘 잘 갔다 와 네 응 아이고 누나 너 그림 그려볼래? 그림 그릴 때는 또 그림 그렸지 언니 그린 거예요? 응 해봐 주세요 언니는 걔 걔를 많이 그려 다른 걸 잘 안 그리고 우와 이건 뭐예요? 아 그거 크레파스 크레파스 이거 봐 삼식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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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똑같다 이거는 순심이 모카 순심이 순심이 모카 학삼이 구하나 고시리 미달이 작았을 때 순심이 눈 털뭉치고 이렇게 잘 그려도 못 그려도 없지 완전 초등학생처럼 그리면 돼 잘 그리는데요 언니? 유기견 보호소가 왜 이렇게 이런 풍경이 많거든 아름다운 거 왜 사라지는가 사랑은 정말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것인가 아름다운 것인가 고닷교 때 고닷교 때 좀 더 고닷교 여기다가 재미 배우는 건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석고상 너무너무 지겹고 막 막 너무 끈기가 없어서 그래서 떼어졌었거든 그때 만약에 그리고 싶은 걸 그리라고 했으면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도 내가 그리고 싶지 않은 거는 지금 전혀 못 그리거든 완전 못 그려 근데 이제 동물을 좋아하니까 잘 그려주는데 멀리 사라져버려 그리고 놀아 그리다 물을 떼면 쓸쓸해져 아무도 모르게 아 아 아 아 아멘 아멘 뭐 그리는 거야? 찾자 귀엽다 잘 그리는데? 귀여워 이 원을 너무 못 그리겠어 이 사물이랑 똑같이 그리려면 사진 찍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림은 네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 귀여워 오빠가 널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요? 응 원래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데 다행이에요 본 지 하루 이틀 밖에 안 됐는데 원래 절대 마트 간다고 말 안 할텐데 언니는 그래도 몇 번 본 적이 있지만 오빠는 처음 본 건데 오빠도 언니 그렇게 몇 번 본 것처럼 편한 느낌이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거 쓰는 거야 음 귀여워 음 음 안 났어? 정리 중이에요 그냥 벌써 선발라고 그러더라 차가운 공기 따뜻한 차 하나 더 이걸 꼭 쓰고 싶어요 오글거림의 대명사로 빨리 보여줘 봐봐 뭐 이렇게 말 짧고 임팩트 있겠어 짧고 임팩트 했어요 언니 오글거림이에요? 봐봐 차가운 공기 따뜻한 차 이 겨울 아늑한 효리네 집에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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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 요리야 응 어 어 그러네 반갑네 왕자 들어가 그래 옆으로 해 봐 옆으로 응 옆으로 가이리와 옆으로 어떻게 해? 이 거울처럼 하는 거 아 무서워 무서워 진짜 무서워 밤에 semiconductor 같애 하하 진짜 무서워 ique 하지마 고객니 아빠 왜 저러니? 어 정말 어디 보자 이상순 한번 검색해볼까? 아 진짜 그거 좀 그만해 이상순 재벌을 뛰어넘는 능력자 줘봐 왜 능력자네? 사장님과 장보는 좀 얼굴 크기 차이가 정말 그래 현심아 엄마한테 잘 자라고 좀 전해줘 잘 자 여보 내일 봐 계란을 편안하게 지키러워 이리 와 선시. 선시 이리 와. 만나 이리 와. 선시 이리 와. 선시 이리 와. 자. 선시 이리 와. 구석. 레이키. 덜어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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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실래요? 재밌어 보여 하시는 것 같아서. 넘치는 거 아니에요? 얘들아 먹자. 네. 얘들아 하나씩 가져가. 먹고 더 먹어. 네. 날아가 버려가지고. 먹다가 하라고 하더라고요. 어때? 괜찮지? 밥보검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지? 상상해봐. 그럼 승동호 씨. 먹자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우리 은하의 첫 아침이었던 거 한번. 느낌?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다행이에요. 변복죽. 진짜 오랜만에 먹은 거죠? 새벽에 일어났는데. 그때 눈 더 많이 왔거든. 그래가지고. 이건 고립이다. 저 다섯 소녀를 어떻게 우리가 며칠을 먹여 살려야 될까. 보통 문제가 아닌데. 너무 적은 거 아니야? 더 먹어요. 더 먹어. 든든하게 잘 먹었다. 네. 이 정도 먹을걸? 근데? 이거 아니면. 이만한 그릇이야. 그릇만 하고. 이 냄비랑 이거는 제가 할 테니까. 아니에요. 저희가 할 테니까. 괜찮아요. 그릇. 그릇도 제가 한 거기 때문에. 냄비도 제가 한 거기 때문에.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야 너 팔아. 맞아요. 가서 저거. 저거 준비해요.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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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끝내면 가야 돼요. 아니에요. 저희가 다 이렇게. 야, 헤디야. 헤비야. 헤비야. 제발 비켜줘요. 제발 비켜줘요. 제발 비켜줘요. 애들 둘이. 철벽 방어예요. 그래. 냄비는 제가 할게. 너희 둘. 여기 둘. 여기 둘. 좌구하나 우석삼. 오빠. 좌구하나 우석삼. 이리 와. 오빠 해줄게. 이렇게 볼 비비는 건 뭐예요? 뭐야 이렇게 막 볼을 비비는. 비비달라고. 아아. 넌 말썽팠어. 오! 또 눈보라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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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보라가 그냥. 나갈 수 있는 거 맞지? 우와. 멋있다. 되게 맛있다 오빠 창문 열어봐봐 봐. 우와. 진짜 멋있어. 우와. 우와. 진짜 맛있어. 우와. 오빠 애들 나갈 수 있을까? 오빠. 이기자. 이기자 지금 거기 상황은 어떠한가? 이곳은 지금 아디 교환입니다. 맨날 그거밖에 없어. 맨날 아디 교환 밖에 없어. 우리 신발. 하나씩만 놓고. 응. 슬랩판 좀 치워볼까? 와 장난 아니다. 야 니네 못 나갈 수도 있을 거 같아. 그러니까 운전은 해서 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운전할 수 없을까? 그러니까. 우와. 유나 유나 너 일로 와봐. 너무 멋있다. 이거는 슬로우 비디오 각이야. 오빠 걸로 찍어봐도 돼? 어. 자 민박 상황은? 우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. 오. 자 준비하고 시작하면 뛰어. 와. 뛰어. 강아지더라고. 와 진짜 많이 와. 오케이. 와. 고운 향기듯이. 고운 향기듯이. 고운 향기듯이. 당신 마음도. 정말 아름다워요. 정말 아름다워요. 그대는. 그대는. 정말. 예쁜 사람. 그대는. 정말. 멋진 사람. 오 그대는 정말 예쁜 사람 그대는 정말 멋진 사람 오빠 저쪽에 달려와서 우리 둘이 앉는 거야? 오빠가 날 들어서 빽 돌려 자 갑니다 시작 그대는 정말 예쁜 사람 그대는 정말 멋진 사람 일단 cortex 야, 발을! 발을 밑으로! 그렇지! 호오오오오 오오오 와, 언니 타이밍이 딱이에요 미달아 이리 와 되게 좋다. 눈이 조금 덜 왔어. 이렇게 안으면 어떡해. 도시리 봐. 뭐 하지? 짱이다, 이거. 굿굿. 참 재미있는 거 많지, 여기? 심심할 것 같은데. 두 분이 잘 찾아내시는 것 같아요. 놀이를? 심심하면 그렇게 된다. 오빠 거 봤어? 진짜 멋있게 찍었어, 내가. 장난 아니야. 모닥이 리조인 줄 알았어. 니 또 눈이 제일 많이 올 때야. 지금 쳤네, 지금. 심쿵사. 왜 오빠 웃을 때 이렇게 웃어? 이렇게 해서 웃으면 되는데 이거 왜 내리는 거야? 이거 너무 잘생겼어, 어떡하지? 돌아보는 거. 어. 나 진짜 콩깍지가 씌웠나 봐. 아유, 잘생겼어요. 진짜. 상돌이 내가 잘 찍은 거지. 내가 네 전화번호는 모르니까. 니나 전화번호?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은데. 누가? 얼마든지. 우선 효율이 언니 허락을 받고. 근데 알려주지 마. 새벽에 문자한다. 누나야, 잘 지니? 자니? 이거 유나한테 보내줘야겠다. 몇 번이지? 전화번호. 그런 식으로. 아, 감사합니다. 동생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. 조장해놔야겠다. 여자아내인 번호 두 개 지금 있어. 핸드폰에. 이지윤. 유나. 임유나. 딱 두 개 있어. 나까지 세 개. 그렇지? 직장. 소녀시대. 민박 투 스텝. 오, 깜짝 놀랐어. 네. 이거 봐. 이런 게 돼 있었어. 뭐? 이런 거 쓴 줄 몰랐어. 너무 귀엽다 이거는. 언니랑 오빠도 찍어드릴게요. 어? 네네. 봐봐. 오빠. 오빠도 괜찮아요. 나 진짜. 오빠. 야. 야. 여기선 뭐 내가. 택착. 택착. 어떻게 하는 거야. 택착해봐 빨리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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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겨. 아. 너무 웃긴다 진짜. 오빠는 이 머리 하면 절대 안 되겠다. 이 여자. 이 여자 되게 깔깔할 것 같아 생겼는데. 이 여자 호럭호럭하지 않고 뭔가 되게 단호할 것 같아. 그리고 되게 요가를 잘 할 것 같아. 그리고 남편이 엄청나게 미남일 것 같아. 왠지. 정의 안 되지. 빨리 나한테 보내요. 너 하나 더 보내세요. 또 있어. 아. 이 아줌마 누구야 이 아줌마. 오. 이 아줌마 어디서 본 것 같은데. 아 너무 웃겨. 나는 별로 안 웃겨. 손에 수염이 손에 났어. 아니 머리가 이마에 났어. 아. 웃기다. 아 웃기다 진짜. 진짜 이런 딸라면 어떡하지? 왜 우리 딸라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? 우리 큰 딸이라고 생각해봐. 우리 큰 딸라면 생활력 강할 것 같은데. 어떻게 어디서든 잘 살 것 같아. 얘들 보여줘야지. 얘들아. 네. 올라가도 되니? 네. 우리 미래의 딸 사진 보여줄까? 아. 아 몰라. 너무 잘. 잘 들어오는 거 아니야? 너무 잘 들어오는 거 아니야? 보여졌다? 이거 했어요. 아이고. 감사합니다.